라이크 트럼 뮤직비디오 리액션 마이크라 이거 어떤 버전이고요? 월프로 버전이고요? 디자이너 찍었나요? 이게 일본 버전.. 찍었어요? 디자이너 나오고?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 안 찍었어요. 찍었어요? 우리가 안 보여줄 수 있는데 나와야 나와. 나와야 나와. 일단 이거 일본 버전이 아니라 미국 버전이에요. 아메리칸 버전이 할 수 없고? 이렇게 살짝만 밀어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벌 버전이지? 글로벌을 안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 찍으려고 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나 티젤 말고 못 봤어. 안 보여요. 자 일단 아오키야. 일단 티젤. 아오키 티젤 나왔었어 이거잖아. 티젤 티젤. 아오키! 아오키! 야 이 형 거의 어깨가 럭핀 원수야. 진짜 럭핀 진짜 직각이에요. 럭핀 진짜 좋아요. 어 뭐야 이거 우리야? 우리구나. 에이 어깨! 멋있어. 마이크 와이스 미국 해. 참 봐. 좀 세라 세라. 그렇죠. 고라치! 아유 이거 다 키운 거야? 나 새로 다 키운 거야? 조용해야 돼 우리 봐. 둘 다 키운 거 아니야? 네. bolt for me. 와아 멋지다. 우와 2번 했어! 와. 아 아蹴 멋지다. 대박. 아蹴. 우와. 와 멋지는데. 1,2,2,2,3 우리 날아가나, 나왔나. 지민이 형, 지민이 형. 날아가. 좋네. 나 혼자 하는 철수기. 철수기, 철수기. 뒤에. 뒤에. 뒤에 에옥이 형. 뒤에 에옥이 형. 역시 지민이의 후드 재킹이 나왔고요. 야 이거 반응 진짜 좋겠다. 멋있다. 뒤에 저도 실력이 적은다. 에옥이 에옥이. 전부. 딱. 이 세트 좀 멋있다. 실력이 진짜. 오 멋지다. 아 역시. 브라크. 바이바바밤시노미. 바이바바밤시노미. 아 근데 이게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찍은 뮤비 중에 터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버전을 세 개를 찍어야 되니까. 지나가는 건 힘든다. 야 멋있다. 바로바바밤시노미 형. 저 문 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저 문 안 열려. 아우 나 이상해 여기서 봐. 아. borrteamiin visada. 아 hors alguém Que some. 정국이 세 정국이 세 정국이 세. 평소에 정국이도 약한데? 왜 많이 힘들었고 만약에 때. 아φο 동안. Johnson 공하는 진영. 지은이거든요. 옆에는 지은이. 아니 이렇게 누구도 와. 에어패! 에어패! 에어패 W 처음이었다. 야 뒤에 폭발 봐. 오 야 진짜 잘 나왔다 민규. 민규 진짜 잘 나왔다. 내 생각 뭐라고 하네. 민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민규 보아줌이 진짜 하얗다. 뭐야? 왜 떨어지는 거야? 차 없어지는 거야? 차 터졌어요. 차 터졌다. 차 터져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뮤직비디오. 아 그래? 야 이거 멋있다. 라시시이구나. 우리 이땡이랑 완전 하이드백이잖아. 와 야 이거 엄청난다. 멋있다. 와 너무 좁다. 아 오늘 최초 흑백 뮤직비디오 아니야?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멋있다 이거. 쩔어! 나 이제 나온다x2 쩔어급의 파급력이 게임이고. 아drive 보니. home. 야 눈물이 멋있다 일단. Oh 와 아오키. medida 덩 sizin ça 야 이거들이 잘 나왔다. 한 번만 더 보자. 나 그 폭발 한 번만 보시면 안 돼요? 언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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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회의 출제. 오리지, 오리지? 와, 나 저게 저게, 저게. 여기가 저게, 여기가 저게. 여기가 저게, 여기가 저게. 아니, 이제, 이제 나온다, 이제. 오, 쟤 그냥 벌바네요, 그냥. 이거 끝나고 나는데? 네. 나온다. 동! 지켓을 안 보고 목이 많아. 알지? 진짜, 되게 잘 만들었다. 하는지. 뭐야? 시즈음이 특정하다. 페이크티한텐데. 그게 약간 지문녁이, 뭐라고 하냐, 등? 뭐라고? 등등이 나온다고. 당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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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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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응. 덴든 날이도. 어, 연결내. 와, 저 뒤에 저 차 식히든구나. 맥트리스 예시를 들으면서 얘기하셨어. 형 잘생겼는데? 의자였어요? 의자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유독 진짜 잘생겼어. VTR에 유독 오늘 뮤비 멋있게 나오는데 형이 못생긴 거 좀 생각하네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역시 전종국 찍고 보는 분자 중이네요. 여러분 저도 주목해주세요, 나옵니다. 마치 컬러지. 알았어요? 멋있다. 좋아요, 마이크가 많이 멋있다. 야, 뮤비 멋있다. 포비 형 혹시 저녁 안 멋있었어요? 야, 너 잘생겼는데? 아 멋있다. 전국이잖아, 이거는. 전국이 틀어놓고 다 잘생겼다 그러면 야, 너 잘생겼네. 야, 너 잘생겼네. 뱅 끝에 쟤냐? 손으로 가려진 게 쟤냐? 얼굴 가려진 게 쟤냐? 몇 번 보는 거야? 마, 마. 몇 번으로 보는 거야? 자, 멋있었다. 멋있다, 뮤비. 멋있다, 뮤비. 한번 들어봐. 뮤비 멋있다 진짜. 자, 한 번 더 볼 사람 남아, 남아. 나 여보 시대로 불러야지. 아, 근데 멋있다. 되게 색깔 잘 나왔다. 잠시만. 이거 위에 호석이 형도 있으니까. 어? 호석이 형도 있었는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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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소리 다 안 켰었네. 아, 그래? 우리, 우리 제대로 켜고 있어. 자, 우리 좀 불 꺼져보자. 그래, 빨리 가. 카메라 좀 봐야 되시자. 자, 우리 플레이브 템. 쟤이 형! 우리, 스크립, 스크립. 아, 역시. 재현! 아, 그럼 뮤비가 하면 뮤비 같아. 아, 멋있다. 진짜 신나다. 아, 아들 멋있다. 어우, 나뉘가. 아, 진짜 멋있다. 진짜 신나? 야, 누군가 내 숨줘 덜는 데 아, 현장국. 눈 스쳐, 여럿의 워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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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덩의 워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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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term 숨어 죽겠다.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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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풍, 풍, 풍. 풍, 풍, 풍. 오우 나 이거 꼼춧키지 조국이야 찍자 찍자 기다 형! 기다 형 찍자 형 이거 해놓고 이러지 야 이거 야 이거 찍어야 돼 줘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봐 아 시험해 야 뒤에 뒤에 피쳐난 거 많아 공리베보 찍자 야 근데 인식이 된다 신중 얼굴 인식 된다 둘 다 와우 오우 승용이 한 번에다니? 아 루즈는 제일 비슷한 진짜 막 두 번째로 했는데 이때가 진짜 이렇게 귀신이 저 셀프가 진짜 유난히 이렇게 막 난 진짜 막 빠질게 너무 좋아 남주현 저걸 진짜 잘 어울리는데 진짜 되게 신기하다 저걸 안 넣었다는게 저걸 안 넣었는데 이 안무는 따로 찍었어요. 저거 그냥 한 번에. 아 진짜 따로 찍었죠? 네. 뒷모습 가서 따로 찍니다. 이겨져. 이 부분 멋있다. 와 엄청 컸다고 그랬어. 야 누구야? 와 진짜 시즈가 대박이다. 와 진짜 시즈가 대박이다. 미션이 많다. 미션이 많지? 진짜 멋있다. 아미드네가 분명 세트 사인다 할 거 아니에요? 이는 시즈가 알겠다. 진짜 재밌긴다 너 좀 더 생긴다 잘하고 다 생긴다 맞어 진영이 진영 왜 이렇게 미얀이야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야 진영 야 진영 그런 매력이야 멋있잖아 나 창피해 너무 너무 스무어 귀여워 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마이크 드랍 리믹스 버전이 나왔습니다 저희 열심히 진짜 빛나는 눈물 흘려가면서 촬영한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잠을 틀어놓고 저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시 비잠을 틀자 알죠 여러분 아 여러분 아 드디어 저희가 열심히 촬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새로 녹음해서 만든 마이크 드랍 리믹스 버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로 또 마이크 드랍 버전이 이렇게 그 뮤비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멋있게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서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전 그럼으로 한번 더 먹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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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